한 색채 연구소에서 선정한 올해의 컬러가 있습니다. Ultimate Gray와 Illuminating 바닷가 조약돌을 닮은 회색과 태양을 연상시키는 노란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닷가 조약돌은 오랜 품파와 세월을 견딘 강인함이 있고 태양은 생기 넘치고 희망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면 다시 즐거움이 넘칠 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겠죠. 색깔로 이 시간을 그리고 오늘의 나를 표현한다면 무슨 색일까요?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날 이 시간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2021년 8월 6일 금요일 영스트리트 첫 곡은요. 콜드플레이 옐로로 시작했습니다. 색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레드벨벳의 공식 색은 파스텔 코랄인데요. 저 웬디의 상징색은 블루입니다. 처음에 블루라고 들었을 때는 내 상징색이라고 하니까 익숙하진 않았는데요. 낯설고 지금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찰떡인 색깔 같아요. 제 목소리가 또 시원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블루랑 너무 찰떡인 것 같고 뭔가 제 성격도 약간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블루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블루를 되게 좋아합니다. 색깔로 감정도 표현될 때가 있잖아요. 화나고 열받거나 열정이 넘칠 땐 빨간색. 뭔가 설레면서 귀염귀염한 마음일 땐 노란색이 어울리고요. 요즘 내 마음을 색으로 표현하면 무슨 색일까요? 저는 핑크입니다. 이유는요. 요새 많이 설레요. 영스트리트 하면서도 설레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도 설레고 또 저희 레드벨벳도 곧 나오니까 설레고 되게 설레는 일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핑크. 핑크. 영스 가족들의 마음 색깔도 어제보다 좀 더 밝았으면 좋겠네요. 주말을 기다리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하고 싶은 이야기나 시청곡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웬티브 웬슬신잡 8월에 웬슬신잡은 과연 뭘지 기대해주세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웬슬신잡은 과연 웬디의 영스트리트 오늘은 손티처의 영어 교실 시간입니다. 저도 이 코너를 위해서 집에서 조금은 공부를 해오는데요. 저도 솔직히 몰랐던 표현을 배워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라디오 들을 때마다 너가 알려주면 까먹질 않아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저의 노하우는 저만의 방법으로 좀 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외워지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외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쉽고 그리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가져온 영어 표현 바로 만나볼까요? 이게 누구야? 너는 볼이 빵빵해서 붙여졌다는 그 애칭 완람지? 야 나 그 정도는 아니거든? 아니야 친구! 겨울 좀 봐주겠니? 너 지금 완전 완람지 그 자체야. 아 진짜? 나 얼굴 그렇게 보았어? 아 실은 한숨도 못 잤거든. 와우! 뭐라고? 한숨도 못 잤거든. 네 오늘 우리가 배워볼 문장은요. 한숨도 못 잤어요 이미나.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숨도 못 잤어요. 영어로 하면요. 정말 의외입니다. I didn't sleep a wink.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didn't sleep a wink. I didn't sleep a wink. 여기서 윙크. 보통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눈을 깜빡거리다, 윙크하다 이렇게 하는 말인데 이 문장처럼 not sleep a wink가 되면 윙크 한 번 못할 정도로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만큼 잠을 잘 못 잤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더 어떤 걸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공부를 하려고 찾았는데 음 너무나도 설명을 잘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발음을 제가 더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I didn't sleep a wink. I didn't sleep a wink. 빠르게 하면 한숨도 못 잤어. I didn't sleep a wink. I didn't sleep a wink. 이렇게. I didn't sleep a wink.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윙크를, 저도 윙크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 정말 윙크, 눈을 깜빡할 사이도 없이 정말 그만큼 잠을 못 잤다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저도 이렇게 웬디, 손 선생님이 이렇게 손 선생님의 영어 교실 하면서 저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한숨도 못 잤어. I didn't sleep a wink.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손티처의 영어 교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The Volunteers의 Pink Top. 노래 듣고 왔습니다. The Volunteers의 Pink Top. 손티처의 영어 교실, 일상 영어, 발음 배우고 싶은 영어 표현, 영수 홈페이지 Today is Wendy.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손티처가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우리 영수 가족들, 오늘은 뭐하고 있는지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0523님. 원디, 오늘 사무실이 에어컨 고장으로 폭염 체험 중이에요. 머리가 아주 띵합니다. 대학 다닐 때 비닐하우스에서 농화를 했던 때보다 더 더웠어요. 그런데 오늘 야간 근무까지 하네요. 에어컨은 술이 다음 주나 돼야 할 수 있다는데 에어컨 있는 집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0523님. 아, 이게 에어컨 술이 다음 주나 돼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와, 빨리 이게 돼야 되는데 요새 진짜 날씨가 좀 더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 더운데 이게 약간 미니 선풍기라도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쐬셨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일할 때 더우면 집중도 못하고 막 못하거든요. 저도 약간 요새는 더위를 잘 못 참는 것 같아가지고 와, 또 심지어 여기다가 비닐하우스에서 농화를 했던 때보다 더 더웠어요. 라고 하니까 회사 안이 얼마나 더운 건지 또 사람들이 또 많으면 또 더 더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오늘 야간 근무까지 하는데 0523님, 조금만 더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 아, 약간 쉬는 시간에 나가서 선풍기라도 사서 좀 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거나 뭔가 중간에 계속 수분 섭취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523님 화이팅! 화이팅! 2818님 학원에 있는 딸을 기다리며 듣는 최애라디오 영스 항상 톡톡 튀는 목소리 들으니 지치다가 좀 힘이 나네요. 우리 딸 서빈이도 웬디님이 힘내라고 해주세요. 고마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제가 또 힘이 돼드린다니 너무너무 제가 감사드리네요. 우리 서빈이, 서빈아 학원 다니느라 힘들 수도 있는데 음, 화이팅! 이라고 내가 외쳐줄게.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머니께도 화이팅! 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엄마도 제가 옛날에 학원 다녔을 때 이렇게 밖에서 항상 기다려주시고 해주셨네, 라이드를 해주셨었는데 정말 그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공부라도 하지만 어머니들은 이제 기다리는 게 진짜 힘든 거기 때문에 어머니 그리고 서빈이에게 두 분 다 힘내라고 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8753님 내일 퇴근길에 듣고 있어요. 라디오는 예전부터 들었는데 목소리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처음이네요. 덕분에 기분 좋게 퇴근합니다. 아우, 8753님. 아, 이게 전 너무 좋은 게 제가 많은 분들께 퇴근길에 힘이 되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퇴근길에 더욱더 힘을 앞으로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좋은 목소리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8754님. 퇴근길 행복한 퇴근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근길이라고 되게 많이 말했네요, 오늘은. 그리고 신지연님. 완디, 이번 주에 영어시험 보는데 900점 넘어서 더 안 볼 수 있게 기운을 좀 주세요. 영어시험 잘 보는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영어시험 화이팅! 하시고요. 영어시험 잘 보는 팁, 이거는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안에 뭔가 빨리빨리 읽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읽고, 꼼꼼하게 읽고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900점, 약간 토플 뭐 이런 건가? 토익? 이런 시험이신가 보다. 그리고 너무 긴장을 하면 원래 공부하고 연습했던 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자기가 했던 실력을 믿고 차분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장하면 이게 읽는 것도 잘 안 익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지연님, 화이팅!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샘킴의 Sun and Moon Cause I love it, cause I want it Young Street, 샘 모든 건 Cause I wish it, cause I'm ready Young Street과 함께 꿈을 노릇는 눈앞에 펼쳐서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 Young Street 땡튜브만큼 재밌고, 땡튜브만큼 알찬 웬니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나는 잡박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웬튜브 웬쌀 신잡은요 여행편 웬니의 Young Street 금요일 2부 시작했고요. 우리 랜선 여행을 알차게 안내해 줄 Young스 가이드입니다. 여행 너튜브 초마드씨 어서 오세요. 좋아.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초마드입니다. 초마드씨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행 너튜브를 운영 중이시고요. 구독자가 무려 66만 5천명입니다. 아, 300여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200만 뷰가 넘는 영상도 꽤 있더라고요. 아, 멋있어요.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행 채널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혹시 초마드씨 채널만의 특징, 자랑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특징이라면 남들이 잘 안 가는 여행지를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그 나라의 여행을 랜선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초마드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 어떤 뜻을 가진 예명인 거죠? 제가 본명이 김초원인데요. 초원의 초자랑 이제 여행자, 방랑자를 의미하는 노마드를 합쳐서 초마드라는 채널이 탄생했습니다.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행 너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따라다니다 보니까 여행이 일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역시. 그럼 부모님하고 이제까지 어디어디 옛날에 다녀오셨어요? 저는 3살 100이 때부터 휴양지, 하와이 이런 데 갔다 오고 태국, 동남아, 미국까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녔었어요. 오, 좋으셨겠다. 초마드 씨는 그럼 지금까지 몇 개의 도시를 여행하셨나요? 오늘 오기 전에 세보니까 43개국 정도 갔더라고요. 도시는 아마 200여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그렇습니다. 멋있다. 와, 진짜. 와, 부럽다. 아니, 요새 또 코시국이나 해외여행을 못해서 누구보다 더욱더 아쉬우실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또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해외 못지않게 국내도 예쁜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국내의 예쁜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국도 되게 예쁜 데가 많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초마드 씨와 여행 이야기 실컷 나눠볼 테니까요. 여행에 대한 추억들, 다시 떠올려보고 싶은 최애 여행지 등등 마음껏 보내주세요. 사연 어디로 보내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스 홈페이지에도 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영스 리트 오늘은요. 웬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나는 잡학시간. 여행 편입니다. 여행 너튜버, 너튜버 초마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과연 여행 너튜버는 최고의 여행지로 어디를 꼽았을까? 베스트 3를 골라오셨는데 고르는데 어렵지 않으셨나요? 워낙 많은 데를 다녀오셔서. 그렇죠. 좋았던 여행지도 워낙 많아서 3개만 꼽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한 번 정해봤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궁금해. 그럼 여행 너튜버 초마드가 꼽은 인생 여행지. 먼저 3위부터 발표할까요? 3위는요? 네. 3위는 체코 프라하입니다. 2년 전에 엄마랑 단둘이 모시고 체코 여행을 다녀왔는데 단둘이. 멋있다. 그래서 체코는 골목골목이 다 예뻤던 기억이 있어요. 동유럽의 아기자기한 그런 건물들 덕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치고 물가도 되게 저렴했어서 맛있는 것도 원없이 먹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만 있어서 제가 3위로 한 번 뽑아봤습니다. 오, 제가. 제가 여기서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체코에 다녀왔어요. 아, 정말요? 네. 너무 다행인 거 아닙니까? 제가 체코에 다녀왔는데. 그때 저는 그때가 크리스마스 그때쯤이어서. 그때 크리스마스 마켓을 해가지고. 너무 예뻤었어요. 대신 그때 골목골목은 못 다녔었고. 그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보면서 그때 봐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크리스마스 땐 안 가봤는데. 아싸, 내가 하나. 이겼다. 혹시 동유럽의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체코 프라하를 빼놓지 않을 텐데. 프라하 여행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자프라하는 역대급 선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질역에 거기 혹시 까르교라고 가보셨나요? 네. 까르교에 이제 멍때리면서 앉아있다가 어느샌가 해가 지면 주변이 뭔가 보랏빛으로 변하면서 역대급 선셋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체코를 힘겹게 갔다 왔는데 선셋을 놓치고 왔네요, 제가. 저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놓쳤네요. 저는 그때 밤에 보러 갔어가지고 비도 조금씩 와서, 비를 맞으면서도 그래도 보러 갔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족발을 먹고 왔어요. 족발에서? 아, 그 유럽식 족발. 네, 유럽식 족발과 소세지. 네, 학생 족발. 학생 족발. 그거 먹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먹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문자가 와있는데요. 김연아님께서 2005년에 나온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 무조건 프라하로 가야겠다 결심했고 그해 겨울 떠났습니다. 벌써 1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제 최애 여행지예요. 우와, 16년이나 지났네요. 전 프라하 성의 야경이 최고였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성은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저도 한 번 가봐야겠네요.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선셋과 성을 한 번 보러 언젠가 가보고 싶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초마드가 꼽은 인생여행지 2위는요? 네, 2위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와우. 일단 제주도는 해외여행을 못 가는 이 시국에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서 뭔가 여행을 가는 기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는 점과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모두 느낄 수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여행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제가 또 제주도민이긴 해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제주도로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랬수깡? 그랬수깡. 그랬수깡. 아, 제주도민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민이 꼽는 추천 여행지 몇 개만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제주도 남쪽인 서귀포 사람인데요. 서귀포 쇠속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발밑이 훤히 보이는 투명 카약을 탈 수 있는데 이걸 이색 액티비티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잘 안 알려진 섬이 하나 있는데 제주 서쪽 부근에서 20분 정도 배 타고 가다 보면 비양도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가 되게 물도 좋고 자연도 좋아서 제주도민으로서 추천드리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아, 지금 완소분들 너무 좋으시겠다. 지금 잘 안 알려진 섬까지 이렇게 소마드님이 알려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완소분들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완소. 저희 이제 첫 친구자분들 이름을 완소라고 제가 정해가지고 완소분들 이제 개 탔네요, 개 탔어. 개 탔어요. 아니, 저도 제주도로 갔는데 비행위를 타고서 갔는데 항상 스케줄 때문에 가가지고 제대로 된 여행을 못해가지고 그렇죠. 또 가보고 싶네요.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해 기회가 된다면 그랬을까? 좋네요, 좋아요. 그리고 문자가 또 와있는데 혹시 하나만 민이인님 네, 민이인님 저 지금 제주도 여행 중이에요. 친구랑 네 달 전부터 계획 짜서 9박 10일 여행 왔는데 우연히 소마드님 만나서 정말 신기했답니다. 소마드님 저희 기억하시나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기억하세요? 네. 아, 진짜요? 이분들이 20학번 새내기과 친구 두 분이셨던 것 같은데 기억력이 좋으실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오시니까 네, 딱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 네. 이분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아니, 저는 지금 문자를 읽으면서 에이, 기억 안 나시겠죠?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또 아실 수도 있고 제주도민이라는 거를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시고 네. 하셨을 것 같아서 근데 또 9박 10일 요게 그분들이 이제 제주도를 9박 10일로 왔다고 하셨었어요. 아, 또 길게 오는구나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동하시겠다. 미인, 이인님 기억하신데요? 와, 대박이다. 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9박 10일 말씀이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요즘에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저희 매니저, 옛날 매니저 오빠도 힐링 겸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렇죠. 한 달 살기 요즘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네네. 만약에 초반 대시도 한 달 살기를 한다면 어디를 가보시고 싶으세요? 저요? 국내 아니면 해외? 뭐 다? 다요. 국내면 어디, 해외면 어디 이렇게 갑시다. 아, 진짜요? 어려운가요, 이게? 완전 급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그걸 생각하시는 동안 네. 문자 하나를 또 읽을까요? 아, 그럴게요. 괜찮죠? 그러면 AHS506님 지난 6월 저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면허가 없어서 버스 투어로 다녀왔답니다. 노을 지는 곽지해수욕장과 성게알 덮밥 최고였고요. 혼자 온 여행자들끼리 서로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잊을 수 없는 여행지가 됐답니다. 진짜 제주도를 요새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혼자서도 많이 가시고 가시다 보니까 진짜 잊을 수 없는 여행지 뭐 진짜 제주도가 정말 다양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진짜요? 음식도 맛있고 네. 맞아요. 아직 음식 진짜 빠지면 안 되죠. 너무 맛있어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은 혹시 꼭 먹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주도는 아무래도 흑돼지. 아, 흑돼지. 흑돼지 꼭 먹어봐야 되고 아, 흑돼지 먹었지. 또 이제 해산물들, 전목들 맛있으니까 꼭 한 번 가시면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혹시 한 달 한 달 살기요? 국내 해외에 만약에 어려우면 한국? 한국 한국이 더 어려워요? 한 달 살기면 저는 강원도 쪽 산골짜기로 아예 가보고 싶어요. 약간 속세를, 현생을 벗어나서 산골체험, 이렇게 자연인, 요즘 자연인처럼 오, 요즘 자연인, 나는 자연인 네네네네 강원도 산골짜기에 이제 자연인으로 한 달 살기를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힐링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새 그리고 숙소들도 그런 쪽으로 좀 많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몇백 며칠로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아, 오늘 또 그렇게 자연인이야 얘기하니까 또 저번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어가지고 아까 웃음이 나왔는데 이승윤 씨 아, 네. 나오셨었나요? 네, 네. 저번에 이제 이 편으로 나왔었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아, 정말요? 네. 혹시 해외로 한 달 정도 간다면 해외요? 다녀왔던 곳도 좋고? 아, 저는 발리요. 발리요? 발리도 한 번 갔었는데 좋겠다. 네, 날씨도 되게 좋았고 발리 물가도 저렴하고 네, 발리 발리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네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발리 아, 다음에 가봐야지. 아, 갈 곳이 왜 이렇게 많지? 아, 정말. 그렇다면 초마드 씨가 꼽은 인생 여행지 1위는 어딜지 광고 듣고 와서 공개할게요.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웬디 영스위트 오늘 웬튜브 웬셀 신작 여행너튜브 초마드 씨와 여행편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초마드 씨가 꼽은 내 인생 최고 여행지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과연 1위는요? 네, 1위는 바로 아랍 에뮬레이트의 두바이입니다. 와우! 네, 다소 생소한 도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두바이가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심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브루즈 칼리파가 있고 그 주변으로 빌딩 숲이 빼곡하게 차 있는데 또 한 시간만 나가면 황량한 사막이 펼쳐져 있어서 낙타도 타볼 수 있고 다양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어서 아직은 잘 안 알려진 최고의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 두바이 오! 다행히도 제 1위를 꼽아주신 곳을 가녀왔습니다. 아, 받았어요? 우와! 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그렇구나. 아, 네. 아, 너무 후련합니다. 그리고 또 1위로 뽑아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꽃보다 할비를 보고 두바이예요을 갔던 많은 분들도 계셨는데 두바이 가면 이건 꼭 해봐라 하는 추천 놀거리가 있을까요? 아까 뭐 낙타, 액티비티 말씀하셨었는데 네. 일단 너무 많지만 그 브루즈 칼리파 쪽에서 혹시 분수쇼 보셨었나요? 네, 봤어요. 그쵸. 이게 매 시각마다 분수쇼를 하는데 이게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해요. 네. 정말 보시면 감탄이 절로 나오실 것 같고 게다가 무료니까 분수쇼 보기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조금 이른 시간에 가서 자리를 예쁜데 잡으면 좋아요. 네, 꿀팁 꿀팁. 늦게 가면 다 예쁜 자리와 찍을 장소들 다 골라놓으시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그 주위 레스토랑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레스토랑에 앉아서 먹으면서 또 찍어도 되고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초바드씨가 직접 꼽은 최고의 영지 탑3였죠. 프라하, 제주도, 두바이 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이분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사월의 프라하 영세트리 들어볼래 이것저것 차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ou got my back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영세트리트와 함께면 팬티한 거래 룰루랄라 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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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영시 영시 오늘도 난 영시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금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웬튜브 웬슬신작 여행편이고요. 여행 너튜버 초마드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또 예상 못한 일들이 조금 있긴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혹시 막 황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되게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이집트 가보셨을까요? 안 가봤어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하신 곳들은 제가 다 안 가봤을 겁니다. 네, 네, 네. 앞에 나왔던 곳들만 가봤기 때문에 네, 피라미드는 아시죠? 아, 알죠, 알죠, 알죠. 이집트에서 유명한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주변에 가면 낙타를 타볼 수가 있어요. 낙타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타다가 옆으로 이렇게 추락? 빠진 적이 있는데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아찔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 조심해야겠네요. 이런 액티비티 할 때도 네, 그거 한 가지 더 말해도 되나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단 여행객이 전혀 없다시피 하니까 일단 한국인이 여행을 온 거에 대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되게 뭘 챙겨주려고 하세요. 지나다니다 보면 와줘서 감사하다 뭐 인형도 주고 손편지도 써주고 네, 그렇게 환대를 받았던 얼떨떨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 제가 일단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영상들을 봤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던 게 아니,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알바를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또 그 나라 오늘을 또 하세요. 또 상대방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짧게 짧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쪽 원어민 분들이 말을 하면 알아듣고 또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하고 하는 게 저는 아니, 뭐 나라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영어도 아니고 어떻게 오늘을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여행을 한 번 나가면 장기로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려는 나라에 언어를 공부를 하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어권을 간다 하면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일본에 간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중동에 간다 아랍어를 공부하고 이제 가는 편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약간 빛이 막 후광이 막 지금 옆에서 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 말씀하신 언어로 뭐 간단한 소개라던가 뭐 그렇게 해서 언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 짧게 아니면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나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말들? 그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어로 자기소개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이 정도 이해하셨을까요? 한국인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맞아요. 마지막에 한국인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거 봐가지고 아 정말요? 이거는 뭐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뭐 할 때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저는 한국인이고 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머지는 잘 불렀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인어나 일본어는 그래도 제가 좀 잘 접할 수 있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접했던 언어들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약간 한 번도 잘 못 접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웬디님도 영어 되게 잘하시잖아요. Yes, of course. 네, 지금 너무 많은 언어를 하시니까 앞에서 영어 쓰는 것조차도 되게 민망하네요. 그렇다면 저 말고도 이제 영스 가족들도 여행에 대한 어떤 추억들이 있을지 또 여행 궁금증들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럼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네. 윤스타님,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도 여름에 40일간의 유럽여행을 다녀왔는데 빡빡한 스케줄 때문인지 여행 막판에 긴장이 풀려 몸살이 나고 말았어요. 그때 친구가 한인마트에서 재료를 사와 삼계탕을 끓여줬는데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 없네요. 여행지에서 먹어본 것 중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떤 거에요? 제가 진짜 궁금하다. 여행지에서 맛보았던 거요? 저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라마단 기간이라고 중동권은 라마단 기간이 뭐냐면 해가 뜰 때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제 해가 지기를 기다리면서 공복을 유지하면서 이제 해가 딱 지고 그냥 뭐라도 먹었을 때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어떤 음식이든 맛있었다. 저는 근데 저는 이게 좀 공감이 가는 게 해외 음식을 가면은 해외 음식이 좀 새롭기도 하니까 다 맛있는데 제가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식 입맛이 너무 이게 길들여주니까 가끔씩 컵라면이나 이런 거 사려고 가면은 그걸 다 먹었을 때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그리울 때 먹었을 때 네. 그리고 그다음 네. 이연123님 저의 여행 필수템은 굿땡 번역기예요. 네. 어딜 가든 대화가 통해야 여행이 쉬워지잖아요. 초마드님은 영어 잘 하시나요? 언어의 장벽을 느낀 적은 없나요? 오 지금 사실 옆에 웬디님이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저는 그냥 회화 간단히 하는 수준이고요. 사실 언어의 장 여행 중에 언어의 장벽은 사실 웬만하면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바디랭귀지로 다 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디랭귀지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가기 시기 전에는 또 미리 다 배우시고 좀 준비를 해가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장벽을 딱히 느끼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담아서 보여드려야 되는 게 제 직업이기도 하니까 멋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짱짱. 짱. 그리고 이종환님 완디가 멤버들과 첫 리얼리티를 찍었던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첫 해외여행이었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 엄청 힘들었지만 그때 마신 땡무반은 엄청 달콤하고 시원했고 완디처럼 걸어본 해변의 노을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에 완디 투어 한번 해줘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태국도 다녀왔습니다. 저. 네. 저도 땡무반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죠. 땡무반 필수. 네. 1일 1땡무반 1일 1땡무반 했어요. 진짜 아니 즉석에서 만들어주시는데 어쩜 그렇게 막 얼음을 갈아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시원한지 네. 저도 이때 너무 좋았었어요. 태국 가고 싶다. 동남아. 네.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고 싶을까요? 그러게요. 여행을. 네. 못 가니까 더 가고 싶네요. 기아 누이님 저는 스페인 그라나다가 너무 좋았어요. 그라나다 광장에 누워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던 여유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네요. 두 분께도 추천드려요. 스페인어로 구아뽀 남자에게는 구아뽀 여자에게는 구아빠가 예쁘다는 뜻인데 웬디님 구아빠 초마드님 구아뽀 혹시 다른 나라 언어 중에 꼭 알아두면 좋을 말 재밌는 말 있을까요? 오 구아빠 구아뽀 네. 이런 같은 맥락으로 아랍어로 남자에게는 하비비 하비비 하비비라고 하고 여자에게는 하비티 하비티 약간 프리티 하비티 약간 예쁘다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약간 비슷하네요. 그래도 약간 한 글자가 어떻게든 엮어보기 스페인을 되게 스페인 되게 좋았다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 가보지 못했지만 저도 스페인은 한 번 더 안 가보여요. 와 공통장 언젠가 한 번 가보고 싶어요. 되게 좋았던 분들이 되게 많다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김효주님 전 여행만 가면 생기는 안 좋은 징크스가 있어요. 바로 휴대폰이 고장난다는 거 잃어버린 적도 있고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폭우에 온몸이 쳐져 고장난 경험도 있네요.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그냥 오래된 폰을 챙겨가는 버릇이 생겼네요. 이런 징크스 없으세요? 라고 하셨어요. 징크스 있으세요? 저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징크스는 따로 없는데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건 있죠. 뭐 먹고 온다거나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두 개를 챙깁니다. 똑같은 선크림이면 선크림 하나를 더 챙기고 팁이다. 여유분을 하나씩 꼭 챙겨다닙니다. 없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없는 것보다 하나가 더 있는 상황이 낫다. 웬디님은 뭐 잃어버리신 적 없으세요? 저도 항상 그런 걸 좀 잃어버려요. 제 물건들. 물건들. 그렇죠. 근데 징크스 같은 게 없어요. 아예. 징크스. 없는 것 같아요. 웃는 것 같습니다. 린다라님.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우디 또 스페인이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가우디 대성당을 보고 넋이 나갔고 구엘공원에서 쓴 엽서 한 장 저녁엔 누캄프 축구장에서 메시를 응원했던 추억 열정이 넘치는 도시였어요. 네. 바르셀로나 가우디 대성당은 워낙 유명하고 예쁘다는 말들이 많아서 좀 더 꼭 한번 가고 싶은데 언젠간 가보겠죠. 언젠간 저도 한번 꼭 가보고 가볼 겁니다. 갈 거예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완소님들의 이야기 더 만나보겠습니다. 코리안 베일리 레이의 Paris Night New York Morning 코리안 베일리 레이의 Paris Night 그리고 New York Morning 듣고 왔습니다. 사연 계속 읽어볼 텐데요. 테르타님께서 코로나 전 저의 마지막 여행지였던 크로아티아 두부로브니크의 따뜻한 날씨와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푸른빛을 먹으면 아드리아 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대는 여행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가보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저한테 계속 질문을 주시는데요. 질문을 주니까 당황스럽네요. 안 가봤습니다. 가보셨 크로아티아 정말 한 번쯤은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볼 때가 왜 이렇게 많아 돈만 나가네. 열심히 일해서 너무 좋겠네요. 생환만으로도 가슴이 두근대는 여행지네요. 라고 하셨네요. 다음 사연 모아 메리아님 중학교 때 가족들과 함께 갔던 하와이 인생 첫 크루즈 여행이라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만난 화산과 해변 아름다운 자연풍경 웅장함이 느껴졌거든요. 크루즈 여행 해보셨나요? 저는 저도 가족들과 함께 갔던 여행이 하와이였어요. 첫 여행이 그래서 묘하게 기억이 나는데 크루즈 여행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가족들 모시고 크루즈 여행 한번 떠나보고 싶네요. 저도 하와이는 하와이는 가봤어요. 하와이는 가봤는데 저도 하와이 너무 좋았었어요. 하와이가 저는 그때 느낌도 너무 좋았고 저는 하와이는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한 곳이었어가지고 저는 하와이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는 저희 부모님이 오히려 크루즈 여행을 되게 자주 가서 약간 유럽을 다두셨고 정말 모든 곳들 되게 많이 가보셨어요. 크루즈를 근데 되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언젠간 기회가 되면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크루즈 여행을 뭔가 되게 좋다고 하셔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음 사연은 굴굴속님 회사 동료와 일본 도쿄로 출장을 갔다가 며칠 휴가를 내게 됐거든요. 한 시간쯤 신칸센을 타고 시골마을로 여행을 갔는데 푸드트럭에서 빵을 사고 먹으려던 찰나 까마귀에게 빵을 뺏기고 말았어요. 아니 어찌나 큰 새들이 많던지 여행 내내 동료들에게 새에게 빵 뺏겼다고 놀림을 엄청 당했습니다. 안타깝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에피소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네팔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 많이 갔어요. 네팔에 원숭이들이 있는 사원이 있는데 거기서 모자를 한번 뺏겨봤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날쌔요. 그래서 한번 뺏기면 못 찾는다고 봐야 돼요. 안 느껴주는구나. 그래서 네팔에 그 사원에 갈 때는 무조건 이렇게 다 숨기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원숭이들은 다 가져가면 어디다 두지? 그러게요. 자기들도 두는 데가 있나? 너무 궁금하다. 정말 막 카메라도 가져가고 막 그런데요. 찍으면 안 되겠다. 네. 맞아요. 위험하네. 그래도 한번은 가보고 싶다. 거기요? 네. 원숭이들이 생각보다 좀 무서워요. 아 그래요? 다른 데 가봐야지. 그런데 또 이렇게 일본 독해 얘기하니까 또 가보고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수 가족들이 꼽은 최애 여행지는 어딜지 한번 좀 볼까요? 윤석왕님 제 인생 여행지는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냐 류블리아냐 맨날 저번에 말할 때도 틀렸는데 레드벨벳 레벨벳 프로젝트에서 언니들이 여행 간 영상을 보고 너무 가고 싶어 부모님께 조르고 졸랐거든요. 윈드터널에서 잘생긴 에릭은 못 봤지만 웬디언니가 쓴 오픈 헬메 쓰고 흑역사도 만들고 재미있는 여행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았어요. 류블라냐 저는 안 가봤는데 아싸 아 네 좋았어요. 슬로베니아 네 거기에 강도 너무 예뻤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나지 강도 너무 예뻤고 저는 또 멤버들이랑 같이 가서 이게 리얼리티긴 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고 진짜 유럽들도 다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한 번씩 다 가봐야 되는 곳들이기는 한 것 같아요. 슬로베니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언젠가 또 나중에 갈 때 갈 수만 있다면 한번 가보시길 추천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은요? 네 유수환님 4년 전 라오스 여행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올해는 아기 천사까지 찾아왔는데 얼른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 가족의 추억이 가득한 라오스로 다시 가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아기 천사까지 찾아왔다고 하니까 뭔가 남편분을 라오스 여행에서 만났던 그 곳으로 같이 여행을 가면 또 색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렇게 여행지에서 만나서 부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참 부럽네요. 또 모르죠. 또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초마드 씨와 함께한 웬튜브 웬셀 신잡이었는데요. 오늘 처음 처음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초마드 씨. 일단 웬디님이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정말 그냥 수다 떨듯이 잘 얘기하고 간 것 같고 제가 사실 또 레벨업이거든요. 또 최애가 웬디님인데 저는 성덕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웬튜브를 마무리하면서 초마드 씨가 생각하는 여행의 정의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행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행이란 설렘이다. 네. 모든 여행은 설렘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코시국 일상도 여행처럼 설렘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이 현실 꼭 기억하시고요. 여행 에피소드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3부 끝곡으로 제이미 피트링 박재범의 아폴로 11 들려드리면서 저는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초마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는 별들 보며 결혼도 안 한 애가 그렇게 배가 나오면 여자들이 싫어한다고는 엄마의 잔소리에 남자는 새벽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한강을 뛰기 시작했어. 그러다 하루는 밤새 내린 비 때문이었을까 길이 미끄러워 그만 넘어지고 말았고 생각보다 발목이 너무 아파 쉽게 일어설 수가 없었대. 그리고 그 순간 저기 괜찮으세요? 제 팔 잡고 일어서 보시겠어요? 아 여기 이 길이 좀 미끄러워서 많이 넘어지시더라고요. 여자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선 남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자신을 부축해준 여자가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해버린 느낌이었거든. 그날 이후 혹시라도 여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새벽 운동을 더 열심히 했던 남자였고 운 좋게 여자와 마주칠 땐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는 것도 잊지 않았지. 숨을 고를 땐 자연스럽게 물을 나눠 마시기도 했고 힘내라고 서로를 응원해주며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는 날들이 늘어갔어. 그쪽은 언제부터 달리기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운동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밥을 먹고 맥주 한 잔을 마시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오다 어느 순간 연인으로까지 발전했어. 하지만 3년을 만나오면서 새벽 달리기는 절대 빼먹지 않았대. 남자도 여자도 그런 일상이 너무 행복했거든. 아, 오빠랑 평생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결혼해도 같이 운동하고 새벽마다 달리고 그치? 좋겠지? 언제부턴가 여자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때가 많았고 그게 신경쓰인 남자였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대. 하지만 얼마 후 여자는 부모님이 자꾸 결혼하라고 압박한다며 꼭 해야 한다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 하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남자는 그만 자기인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면 다른 남자를 찾아보라고 내뱉어버렸대. 오빠, 그 말 진심이야? 오빠 정말 이기적이다. 아니 어떻게 다른 남자랑 결혼하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어? 오빠한테 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권진아님의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남자분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YSJ님의 사연이었어요. 살을 빼기 위해 새벽운동을 시작한 남자였고 한강을 뛰다가 미끄러워지고 말았죠. 그런 남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여자였고 남자는 그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달리다가 마주치며 눈이사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는데요. 사귄 후에도 여전히 함께 새벽운동을 하며 더 가까워져 갔죠? 아 근데 약간 운동도 이것도 취미인 거잖아요. 취미가 같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서. 함께 운동하면은 또 더욱더 시너지도 날 것 같고 힘들다가도 내 옆에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취미를 함께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라고 한다며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한 여자였지만 준비가 안 된 남자는 여자에게 상처되는 말로 거절을 하고 말았네요. 아 근데 이게 좀 들으면서 읽으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뭐 결혼이라는 거는 두 분 다 이제 마음이 맞아야지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 분은 결혼을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만나고 있는데 상대방은 약간 그런 생각이 생각이 좀 다르고 또 심지어 상처되는 말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되는 말이 아 저는 제가 만약에 여자분이었다면 정말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 그 말은 하지 마시지. 남자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은 여자분이었는데 뒷이야기 좀 볼까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다른 남자랑 하라는 제 말에 그녀는 울면서 뛰쳐나가버렸고 다음날부터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취방 앞을 찾아갔지만 만나주지도 않았고 며칠 후 아 이사를 가버렸더라고요. 한동안 술로 세월을 보냈고 그렇게 전 그녀를 떠나보내고 말았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참 어리고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뭐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뭔가 하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냥 그때의 순간의 말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여자분은 정말 상처를 크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사까지 가버리셔가지고 만약에 다음번에 또 다른 인연을 만나서 만나신다면 그때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연애를 하시고 또 결혼해도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런 추억 이런 일이 있으면 뭔가 다음번에는 더 괜찮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추억 끝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만났으면서 좋았던 추억들을 간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영스 홈페이지 남의 사랑 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뷰티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펜타곤의 빛나리 웬디웨어 영스트리트 지금부터는 와니랜드 개장합니다. 금요일 운행 시작해볼까요? 꿈과 환상의 나라 여기는 와니랜드 와니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니랜드가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는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 출발! 와니랜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립니다. 오늘 자유이용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 이현진 씨입니다. 와니랜드 축하해주세요. 저 퇴사합니다. 이직을 위한 일보 후퇴요. 조금 쉬면서 공부도 더하고 자격증도 따놓으려고요. 와니랜드가 저 퇴사한다고 시원하게 말 좀 해주세요. 회사 단톡방에 퇴사자를 남기고 떠나고 싶은데 너무 장난처럼 보일까봐 와니랜드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그리고 퇴사 후의 앞날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단 퇴사! 퇴사한다고 했는데 공부도 더하고 자격증을 따놓으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일단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퇴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큰 마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또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고 큰 결정을 내리신 건지 지금 너무 느껴집니다. 그동안 쉬시면서 공부도 더 하시고 자격증도 따고 싶으셨던 자격증들 다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빛이 날 날들만 있을 겁니다. 그럼 와니랜드를 찾아준 이연진 씨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현진 씨! 현진 씨의 퇴사를 응원합니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일할 날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 정말 앞으로는 더욱더 빛날 날들만 있을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큰 결정이었어요. 그러면 현진 씨를 위해 제가 인사를 남겨야겠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판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연진 씨, 당신의 소원은 이뤄졌습니다.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와니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이연진 씨에게는 영스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영스 리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스윗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 제가 퇴사짤 이거 보기만 했고 지금 직접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저 나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에코까지 들어가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손을 뻗긴 했는데 약간 뒤로 멀어지긴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너무 좋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2021년 8월 6일 금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Today was 완디! 안녕! 비와이! 비와이! 부르kh Wolf